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3월 19일이네요. 일요일입니다. 월망졸망국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 예전에 우리 차기소총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정부 과제를 바탕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업데이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차기소총을 독다득인 모델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하고 정치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런 선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파악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변화가 많은 시기라 총기에 있어서도 많은 정보가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제한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2022년 4월 20일에 미군 차기소총 선정됐고 6.8mm탄을 쓰는 총이죠. 이게 선정이 됐죠. 시거꺼. 시거는 독일 회사인데 가장 큰 특징은 6.8mm탄을 쓴다는 것이고 기존에 쓰던 7.62mm하고 5.56mm의 중간단계다. 그런데 사실은 7.62mm 변형으로 보시는 게 맞죠. 탄필은 같이 쓰는 거니까. 그리고 탄도의 형상이 좀 달라졌다. 안에 탄약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큰 건 미군이 지난 한 2, 30년간의 작전 환경에서 장사정글이 교전히 말했고 또 개인 방호장비, 방탄장비가 발달함으로써 위력이 충분치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총을 올려놨고 미군이 요구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죠. 탄약의 위력, 총기의 길이, 무게, 총신의 길이, 기사 등등 그런 거를 만족을 했기 때문에 통과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쭉 살펴보는 데는 그런 군이 요구하는 ROC는 다 만족을 했지만 적응작 사용자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어떻게 나올까?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전 세계 총기 시장으로 특히 서방권 총기 시장, 나트럴 기준으로 그리 올마가 갈 것인가 우리도 따라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몇몇 총기 회사들에서는 미리 미군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탄약 개발, 또 6.8mm 산을 쓸 수 있는 소총 개발 우리도 지금 차기 소총을 또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시도도 했었으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대세는 우리도 이리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게 총기 회사들, 국내 총기 회사 다산하고 SNT가 있었죠. 여기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6.8mm 쪽으로 확 전환하면서 7.6mm로 가려고 하다가 6.8mm로 갈아탄 것인데 그러자 우리 업계에서도 바로 움직임이 있었고 미국이 작년 4월 20일에 6.8mm 총을 결정을 하자 그리고 그것을 채용하겠다고 2023년부터 첫 12만정도 먼저 생산하기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업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개발했다고. 그게 4월 20일이니까 일주일 있다가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업계에서 추측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정부의 결정은 달라요. 이게 2022년 3월 거의 비싼 시점이죠. 나온 과제 제한 요청서예요.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죠. 약실 분리형, 초소형 발사 시스템형 설계 기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초소형, 군에 관련된 자료에서 보면 20mm, 30mm도 소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는 대포탄 기준으로 내려온 거죠. 포탄 기준으로 보면 20mm도 소형이니까. 그런데 초소형이면 소총탄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신속한 기동 및 작전 지속 요구 성능에 부응할 수 있는 초경량의 화기 개발을 위해서 탄약, 화기 모두 경량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탄약도 가벼워져야 되고 총기도 가벼워져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병사가 탄약을 많이 소유하고 싶죠. 그래야지 전투 지속 능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총도 가볍고 탄약도 가볍고 그 둘의 합친 무게가 다 가벼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바람직한 추세라고 보죠. 또 화기에 계속 어떤 부가 장비들이 덧붙이는 그런 추세가 되고 다른 전자 장비 같은 것들이 근력 강화 로봇이 생각될 정도로 다른 부가 장비들이 많아지잖아요. 미래형 전장에서는. 그래서 화기와 탄약의 무게를 동시에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두 내장형 탄약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여기서 이미. 그래서 그걸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실 분리형 고속작동. 탄두 내장형 탄약. CTA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40mph에서 이미 국산을 했죠. 소총으로 적용하겠다는 거고 약실 분리형. 탄두 내장형을 쓰게 되면 약실이 분리돼야 돼요. 지금은 총렬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탄두 내장형 탄약을 쓰기 위해서는 약실이 발사할 때만은 총렬과 결합되는 그런 부분은 약실 분리형이 따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적 탄두 내장형 탄약을 우리 차기 소총의 후보로서 영국이 하고 있다.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비슷한 시점에 미국은 저런 결정을 했는데 우리는 이런 결정을 했고 업계에서도 우리도 다 미국과의 동맹국 중에 하나니까 우리도 저리 가겠지 했는데 전혀 다른 결정을 한 거죠. 잘못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더라도 우리 탄약만이 전 세계에서 고립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점도 생각해야 될 거거든요. 자, 볼게요. 또 이게 어떤 시기에 이런 발표가 됐느냐. 2021년 7월 15일에 보면 다산기공에서 개발하고 있던 특수전용 기관총 소총을 개발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우리 특수전 병력이 상당히 많으니까 특수전 병력이 채용이 되고 나서 품질이 괜찮으면 조금의 변형을 가해서 기본 제식화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 총이. 그러다가 이런 방산 비리 문제로 끝났죠. 그래서 우리는 그 프로그램이 하늘에 붕 떠는 상태였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6.8mm를 채용하는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업계에서는 그렇게 가겠구나, 우리도. 마침 하려고 했던 것도 실패됐으니까. 이런 추정을 할 때였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상을 다 뒤엎고 이름도 생소한 탄두 내장의 탄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냥 소총 하나 개발하는 연구 과제야 우리 국방 관련 연구 과제 숫자도 많고 돈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미.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걸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21년 9월 6일에 나온 이 자료는 방사청에 보도 자료에서 나온 사진인데 이때 뭐냐,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의 핵심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완 자료로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8대 국방 전략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부터 있었던 걸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다른 걸 보면 자율, 인공지능 기반, 초연결, 초고속, 고위력, 미래형 추진, 스텔스 기반 플랫폼 다 큼직큼지막한 주제예요. 맞죠? 그런데 예전에 없던 게 하나 딱 들어갔는데 엄청 구체적인 걸 적시한 거예요. 첨단 기술 기반 개인 전투 체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약실 분리형 초소형 발사 시스템 설계 기술 그래갖고 이제 한 3, 4년 안에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엄청 구체적이죠. 사실은 다른 거에 어떤 하부의 하부의 하부 과제로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그것을 8대 국방 전략 기술에 갑자기 탁 나타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소총 개발이 낙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산 총기를 가진다. 그리고 기술적 방향은 미국의 방향과 전혀 다르고 업계에서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 이것은 다산기공이 실패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 이복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피력되어 있어요. 대단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어느 군도 제식화하지 않은 소총을 제식화기 후보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려고 해요. 탄의 위력이 세지기 위해서 6.8mm 탄을 했는데 7.62mm 탄과 비슷한 위력이 위력이고 탄두 형상을 개선해서 장사전 거리에서의 탄의 탄속과 명격률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탄속을 향상시켰다는 거예요. 탄두가 더 안정돼 있고. 지금 미국에서 다른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있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동등 이하의 전력을 가진 적들과 지난 30, 40년간 그랬죠. 민병대 세력과 항상 싸웠는데. 게릴라 세력. 지금부터는 우리하고 동급이거나 동급에 준하는 적들과 상대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게 미국 전반의 무기체계 디자인의 바람이에요. 즉 중국과 러시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탈레반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육군의 제식 소총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들과의 전투 상황을 전제한 걸로 한 거예요. 그것도 아프간이라는 숨을 때도 별로 없고 시야가 확 트여서 장사거리 교전이 주로 이루어졌던 곳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5.56mm 탕 총신까지 짧아진 M16의 파생형들은 여기 열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을 보면 물론 탄의 위력에 대한 부분도 꾸준히 지적이 됐지만 동시에 병력들이 활동하려면 이걸 들고 뛰는 거잖아요. 탄약을 짊어지고 온몸에 장착하고. 그래서 베트남전 이후 이럴 때는 또 보면 총기를 경량화하고 시가전 같은 데서 충분히 활용도가 높게 총신을 짧게 해줘요. 짧게 하죠. 걸리지 걸리지 않게. 탄 휴대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했어요. 그런 방향도 동시에 진행이 됐어요. 이게 94년도에 M16 20인지 총렬에서 14.5인지 총렬을 바꾼 거예요. 이게 지금 표준화 정도 돼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총기를 바꾸는 게 지금도 50년 만에 미국이 바꾸는 건데 제식 총기를. 지금 방탄 성능이 향상되는 속도를 총기가 쫓아갈 수 있겠느냐. 그거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7.62mm 탄을 사용했던 총기들이 탄이 5.56mm한테 자리를 내준 가장 큰 이유는 반동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동 사격에서. 그런 문제가 그럼 사라졌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의구심들이 미국 현지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럴 줄 알았다. 우리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간다. 미국 너희가 열심히 잘 개발해놓고 지금 수십 년간 잘 개발해놓고 제식화 직전까지 갔던 그 탄약들과 총기를 우리가 크게 참고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가운데 있게 5.56mm고 밑에 있게 7.62mm 위에 있게 6.8mm인데 6.8mm하고 51mm라는 것은 뭐냐면 탄피의 길이에요. 탄피의 길이. 그래서 7.62mm도 51mm죠. 같은 거예요. 7.62mm에서 지금 앞에 탄자, 탄환의 직경이에요. 그게 지금 6.8mm가 조금 가늘다는 거예요. 가늘고 조금 더 길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무게는 비슷할 거예요. 탄자의 무게는. 그러니까 탄의 무게도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다가 그걸 막아놨잖아요. 지금 철로 밑에 바닥 부분을 강화시켜놓은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화약의 양이 농축도가 더 높든지, 더 다졌든지 아니면 화약의 종류 자체가 아주 위적이 강한 화약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세로 지적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단가가 상당히 올라갔을 거라고 봐요. 통상적인 탄약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게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 정보가 상당히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최신형 탄약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이제 탄마다 종류도 다양하고 뭘 넣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조금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보가 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참고가 되는 정보는 이거예요. 5.5mm 탄을 아마 탄창에 넣은 형태로 보병에 휴대한다고 봤을 때인 것 같아요. 210발을 휴대한다고 봤을 땐 3.4kg다. 그런데 이제 6.8mm짜리를 140발 갖고 다니면 4.4kg다. 이래서 아마 탄창 포함한 무게까지 나눠보면 5.5mm 탄은 발당에 16.2g이고 6.8mm 탄은 발당 31.4g입니다. 무게가 2배 정도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탄의 위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몇 발을 발사할 수 있느냐 나의 전투력은 그것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요. 총기 자체도 무겁죠. 총을 달면 더 무거워지게 총알을 넣으면 더 무거워지고 더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당해야 되는 거죠. 그 전투력에 큰 영향을 주죠. 병사에. 밑에 철로 만든 캡을 씌워놨습니다. 저것은 이 화약의 폭발력이 7.6mm보다 더 세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탄필은 같은데 안에 체직도 거의 같을 거잖아요. 그런데 7.6mm에는 필요가 없든 쇠로 보강을 했단 말이에요. 더 강한 화약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화약이 밀도를 높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와 이어지느냐 반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반동 문제가 더 커지는 이유가 뭐냐 이게 미군의 ROC에서 총열의 길이 같은 게 정해졌을 거예요. 총 전체 길이도. 그렇기 때문에 옛날 7.6mm 탄필수로 쓸 때 당시보다 총열의 길이가 짧아졌어요. 총열의 길이가 짧으면 어떡하냐면 뭐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총열의 회전력을 이용한 가속의 분리예요. 총열이 짧으니까. 같은 탄을 긴 총열했으면 멀리 가거든요. 짧은 총열했으면 얼마 못 가고. 왜냐. 스피너를 줄 수 있는 구간이 짧아지니까. 그걸 상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도 탄의 위적은 더 세야 되거든요. 총열은 짧아졌는데. 기본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뒤에 화약의 폭발량이 훨씬 세야 돼요. 꽝 하고 순간적인 폭발이 세져야 돼요. 그게 탄핵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알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권총탄 같은 경우는 총열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폭발력이 순간에 꽝 쏴서 콱 밀어요. 소총탄처럼 긴 총열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폭발 시간이 조금 느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밀어주는 거죠. 가죽을 확 하면서. 그런데 지금 6.8mm탄 같은 경우는 짧은 총열의 더 큰 위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권총탄 같은 폭발 작동 방식을 가르쳐을 거라고 봐서는 거예요. 초기 폭발이 커야 돼요. 꽝! 그러면 약실이 충격을 견뎌야 되는 게 훨씬 높을 거예요. 7.6mm탄 보다도 제가 봤어요. 반동도 더 셀 가능성이 높아요. 그와 동시에 내구성은 오히려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무게도 맞춰 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의구심이에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ROC에는 다 맞아요. 그렇지만 총 전체의 내구성이라는 부분은 모르겠다. 또 그러다 보니까 약실 부분이 많이 두꺼워져 있어요. 분해 사진 같은 거 보면. 그래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총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가 있다. 적 이거는 딱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탁 잡아서 감기는 맛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 장치를 달면 총 무게가 5kg, 6kg까지 갈 거예요. 무겁죠. 지금도 훨씬. 탄약도 훨씬 무거워지고. 과연 미래 전장에서 그게 맞느냐. 그래서 우리 아까 연구 과제가 기동성, 경량화. 물론 고위력 유지해야 되겠죠. 이거는 좀 편향됐다. 과연 이게 미군 전체의 제식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양이 적으면 가격도 비싸죠. 일단 초기 값이 지금 일단 한 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차기 소총 가격은 아마 200만 원 이하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8,800불, 9,000불에 가까우니까 천만 원 넘어갈 수도 있어요. 환율에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회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미국 육군이 시도했던 여러 프로그램들에서 보면 망가지는 것들이 다 그런 이유로 망가지고 있는 거죠. 탱크 대체하는 것, 자주포 대체하는 것, 장갑자 대체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CTA탄, 탄두내장형탄 이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6.8mm탄의 여러 가지 불편함들. 거기다가 우리의 신체 환경, 징지병 위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또 동양인, 서양인 체형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부각해서 다가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대안으로서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건가. 그냥 처음 보는 거니까. 여기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텍스트론이라고 이번에 미국 차기 분대 지원하기 최종 후보가 세 군데였는데 그 중에 한 군데였죠. 이게 탄두 내장형이다. 여기 들어간 게 보이시죠. 플라스틱 탄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40% 절감이에요. 같은 구경에서는. 길이 30% 감소. 그리고 약간 통통해요. 그래서 부피는 12% 감소해요. 이렇게 무게가 40% 절감이면 뭐냐면 아까 6.8mm탄이 거의 2배 무게였거든요. 그 무게의 증가 부분을 상세히 시킬 수 있는 양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 4kg의 탄을 병사가 휴대하고 다니는데 200발 정도 가지려면 총 무게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빈 총 무게랑. 총에 들어가는 건 모든 장비 다 달고 표준 장비. 그리고 전투 수행 가능한 적절한 숫자에 탄환을 지급했을 때 그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전력 질주를 몇백 미터 하고 교전을 벌였을 때 병사들의 부담을 어떻게 느끼느냐. 산악 행군을 했을 때 피로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지금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모든 게 파워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파워 위주로. 그러면 그냥 7.62mm탄을 쓰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7.62mm탄은 높은 반동 때문에 연발 사격, 돌격수총에서 맞지 않는다고 이미 폐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번에 선정된 시그의 총을 타는 제가 전문가들이 실사격을 하는 모습을 봐도 그래요. 연발로서 쏘면 상당히 불편한 탄이에요. 불편하고 또 충격이 오히려 7.62mm탄 보다 더 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총신이 짧기 때문에 화학의 폭발력이 더 강해야 돼요. 그래서 7.62mm탄 보면 약실에서의 폭발 압력이 5만, 6만 정도 PSI PSI라는 것은 바퀴 바람을 낼 때 30에서 40 넣고 이런 거 있잖아요. PSI란 말이에요. 7.62mm는 5,6만 PSI인데 지금 6.8mm는 얼마냐면 이게 8만 PS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총신수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실을 내구성을 강화시키려면 훨씬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뒤에 노리세가 고정되는 부분에 나사도 훨씬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서 중량 증가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 무게는 맞추어야 됐거든요. 아마 4kg 이야기도 3.100kg 빈총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내구성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CTA탄을 쓰면 상세된다. 약 40% 정도 무게가 절검되니까 이것만 해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탄에서 가장 아마 비싼 소재가 황동일 거예요. 황동. 탄피해즈 소재. 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세로된 탄피를 쓴 적이 오래됐죠. 그 중에서 플라스틱으로 바꾸게 되면 대량 생산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훨씬 생산이 저렴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생산비 자체가. 또한 우리가 이걸 자신 있게 도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미 40mm폭을 CTA 형태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노하우가 축축된 부분이 있고 CTA탄이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부분도 커요. 한 20-30%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0-30% 이상. 이거 보시면 알아요. 이 40mm포. 제가 몇 번 써먹은 슬라이더인데 40mm포를 CTA 형식으로 바꿨더니 무게가 거의 30mm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길이도 그렇고. 즉 이 말은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소총을 CTA탄을 쓰게 되면 같은 구경에서 총이 짧아질 수가 있고 가벼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총도 가벼워지고 탄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에 이것도 한번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의 규격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제 이게 우리도 쓰는 거죠. 5.56mm에서 45mm 나토탄이라는 것인데 이걸 보면 5.56mm라는 것은 뭐냐면 탄환 있죠. 탄환의 가장 굵은 곳의 지름이에요. 직경이에요. 그게 5.56mm라는 거예요. 5.56mm. 그 다음 45mm는 뭐냐. 이거는 약실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과 상관이 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안에 화약을 넣을 수 있느냐 이런 것하고도 상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탄피의 길이에요. 탄피의 길이. 그래서 아까 7.62mm탄하고 6.8mm탄이 기본적으로는 같은 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탄피의 규격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탄만 바꿨죠. 화약도 바꿀 수 있습니다. 화약도 종류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데 훨씬 폭발력은 강해졌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8mm로 가면서 7.62mm에서 일단 약실 압력 자세가 훨씬 높죠. 그래서 그걸 견디기 위해서 브라스가 이게 황동이잖아요. 이게 찢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가 파괴가 되면 나중에 탄피를 꺼낼 때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기능 고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황동 위에다가 입힌 거예요. 다시. 캡을 하나 더 씌운 거예요. 쇠로 된 거를. 그래서 5.56mm는 탄환의 직경이고 45mm라는 것은 탄피의 길이다. 그 다음에 보면 0으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분리 다이애미터 총의 실제 직경은 5.7mm예요. 그 다음 밑에 랜더 다이애미터라고 되어있죠. 저거는 5.56이에요. 저게 5.56이고 총알은 실제는 5.7이라는 거예요. 5.56보다 살짝 커요. 모든 탄이 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 그림이 그걸 설명을 해줘요. 실제 총알은 밑에 강선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총의 단면이 총열의 단면이에요. 강선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강선의 바닥 홈 홈 깊이에 딱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총이 발사될 때는 랜드라고 하는 부분 강선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 저게 끼어서 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홈이 패이는 거예요. 긁히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경을 이야기할 때는 저 높은 곳에 왼쪽을 말한다. 총알이 꽉 끼이는 그곳.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티의 탄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냐 그것이 아닌 것 같다. 상당히 숙성된 기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독일의 H&K의 G11이라고 70년대 80년대 이때 독일에서 제식 소총 그때 이제 동수도 나눠져 있을 때 제식 소총에 바로 전단계까지 갔던 소총이에요. 많은 것들이 증명이 됐던 부분이죠. 4.73mm 탄을 썼고 33mm 탄피 길이가 이런 무탄피 탄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일이 통일되면서 냉전이 끝나면서 비싼 총이라니까 이게 안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총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작동 방식 자체는 훌륭했는데 탄약이 무탄피 탄이니까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으로 유자들 입술에 반하는 루즈 모양으로 된 탄피가 없는 고형체로 만든 거죠. 이거 썼는데 이게 보관이나 운용 이런 데서도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탄약이. 물론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닙니다. 더 떨어진 건 떨어진 더 큰 이유는 물론 그것 때문에 독일 통일에 대해서 국방 예산이 감소되면서 또 적이 없어졌으니까 소름이 붕괴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 나중에 이걸 재활용하려고 해봤을 때도 탄약을 함부로 핸들링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지 총기 자체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탄피 탄의 그런 총알 탄약의 운용을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나온 게 사실은 CTA 탄이라고 그렇게 보시도 좋대요. 원래는 같거든요. 대신에 이제 탄약을 좀 더 보호하게 된 거죠. 플라스틱 캡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또한 이거 그래서 그때 이미 80년대부터 70, 80년대부터 나왔던 기술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50년이 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은의 LSAT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경기관총을 더 가볍게 만들자. 5.56mm 탄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경량화가 강조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도 이제 그때는 텍스트론하고 그때는 탄약 만드는 회사가 지금 텍스트론에 합병된 회사가 관여했는데 이때도 5.56mm 탄을 CTA 탄으로 바꿔서 썼어요. 경량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썼던 거예요. 탄을 보시면 건전지처럼 생겼죠. 이게 탄두 내장형 탄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의 채용 직전 단계까지 갔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약 8만 5천 발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미 육군에서 봤어도 괜찮아서 200만 달러짜리 계약을 추가로 해서 7.62mm까지 같이 보완해서 개발해봐라 라고 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때도 상당히 많이 검증이 됐었어요. 채용 직전까지 갔었으니까요. 이런 기술들이 있는 것이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번에 텍스트론이 미군의 차세대 분대 지원하기 할 때 다시 냈던 거예요. 거기에 원 개발자였던 독일의 H&K도 한 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론 이번에 떨어진 총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H&K가 총기 쪽에 관여됐었고 거기는 예전부터 그런 경험이 있던 곳이었고 또 좀 전에 보여드렸던 20년대 초반에 경기간충 개발 사업에도 관여됐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윈체스트는 총탄 부분에서 들어봤고 이게 그 모델이고 밑에 이제 탄도 내장형 탄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 과제로 나와서 제안하는 내용들도 큰 틀은 이미 있다고 봅니다. 이것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원리가. 그리고 하나의 궁금한 점은 탄의 구경을 뭘로 선정할 것인가. 탄이 커지면 경량화에 불리하니까요. 또 작아지면 위적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 중간 지점을 잘 선택해야 될까 같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자 이거 가 지금 뭐 이런 총의 내용이 지금 텍스트론에 가보면 이 탄도 내장형 탄과 그 총기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다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론 것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렇게 링크로 찾아가도 없습니다. 자 이거의 핵심 부분이 지금 이거예요. 탄도 내장형 탄에 있어서는 위에 보시면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다면 오늘 동영상 분 가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저게 지금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불리형 약실이에요. 저게 탄이 들어가서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탄을 밀고 들어와요. 그럼 앞에 있던 탄피가 밀려서 나가요. 그래서 가스 압력을 받으면 발사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눕는 거죠. 길이 방향에서 이렇게 옆으로 회전하는 거죠. 롤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의 총열의 끝부분과 만나게 돼요. 그때 발사가 이루어졌어요. 발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거나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앞에 플라스틱 탄피 부분이 쫙 벌어지면서 약실과 총열의 부분 사이를 메꿔요. 그리고 총알이 탄환이 탄피의 좁아진 출구를 따라서 총열로 딱 정렬이 돼 있어요. 그래서 탄의 끝부분과 약실이 긁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렬이 항상 일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작동이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확률이 적고 총알이 약간 비스듬하게 낀 상태에서 미세하게나마 발사되는 경우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에가 긁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방식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쏘고 탄피 물고 내고 탄피 튕겨내고 그 다음 탄피 다시 새로운 탄을 물고 들어가고 이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되고 그 과정에 하느라도 오류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오작동이 나는 것이죠. 기능 오작동. 이거는 그런 부분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총을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엄청나게 금속 세공 기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지 않더라도 총의 신뢰성이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다. 정확도까지도 그렇다. 총이 훨씬 균일해진다. 이런 점이 큰 장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대량 생산이 안 돼서 사람들이 많이 써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모여진 건 아니지만 작동 원리상으로 그렇다는 거죠. 40mm CTA4 같은 경우는 분리형 약실이 이렇게 90도로 탄 들어오고 돌고 발사 다시 90도로 회전하고 탄이 들어오면서 탄피 밀어내고 이렇게 돌고 그런데 총에서는 지금 길이 방향에서 이렇게 누웠다가 썼다가 누웠다가 썼다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림 속에 보이는 이 기관총 텍스토론이 제시했던 기관총이었습니다. 5.5mm짜리 이게 단두 내장형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레벨 7까지 올라갔었다는 거죠. 레벨 7이 뭐냐면 레벨 9 되면 양산이에요. 쉽게 말해서 레벨 9면 양산이고 레벨 7, 8은 뭐냐면 가혹한 환경 테스트 같은 걸 그치는 단계라고 그래요. 이거 좀 진액에 던졌다 쓰고 먼지 넣고 추울 때 쓰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상당히 다 됐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기술은 아까 HNKS도 언급됐지만 7, 8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던 총이에요. 무탄피탄에서. 그래서 어느 한 하루 아침에 탁 나타나서 검정이 안 된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결과물로 나왔던 이런 총기가 있었고 미군 쪽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5.56mm탄하고 7.62mm탄 두 개를 다 CTA 형식으로 만드는 시도를 했던 거예요. 뒤에 채용이 안 됐죠. 그런 경우는 많잖아요. 미국 육군 무기체계에서 특히나 여기 보면 그 당시 무게를 보면 빈총의 무게겠죠. 보면 5.56mm 지금 우리 K3 같은 거겠죠. 그 다음 K15인지 16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56mm 경기관총 분대 지원하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빈총의 무게가 4kg밖에 안 됐어요. 7.62mm탄을 쓰는 기관총 같은 경우는 6.6kg에 불과했어요. 이거 확 눈이 가는 부분이죠. 기관총이거든요. 소총도 아니고. 이걸 소총으로 만들면 훨씬 더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그 당시 테스트했을 자료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사들이 100m, 200m 완전군장으로 전력질주한 다음에 쏘고 시가전에서 활용하고 산하구보를 하고 이런 환경에서 여러 가지 총을 써보고 상당히 반응이 괜찮았던 거죠. 반동이 적고 가볍다. 가볍다가 크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반응은 이거다. 그래서 이걸 대충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지금 우리 연구계획서에는 설계기술 확보가 이렇게 돼 있지 어떤 탄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예상을 해보자면 저는 두 가지 탄 정도를 개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5.56mm 탄인데 같은 5.56mm 탄을 쓰더라도 거기에서 탄의 체제가 바꾸므로 인해서 위력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탄의 형상을 바꾸는 부분도 있겠죠. 그게 지금 배경화면에 보이는 이겁니다. 그 밑에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했던 탄이에요. 탄이 명중률이 떨어지고 속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탄의 위력이 좀 떨어졌을 때 탄도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탄이 뒹구는 거죠. 그때부터는 명중률이 떨어지고 증밀도도 떨어지고 위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이 날아가는 동안에 공기역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건 아까 7.62mm에서 6.8mm로 오면서도 미국이 한 것과 같은 거예요. 5.56mm 탄을 저렇게 하고 탄약의 종류나 밀집도를 개선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 그런 여지를 확보하면서도 여전히 무게와 크기, 부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탄의 개선. 그리고 아까 무게 체감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보병 분대 지원용 화기를 7.62mm, 강한 위력을 가진 것은 7.62mm 탄을 개발해 주면 되고 또 그게 아니면 6.8mm 탄을 써도 돼요. 왜냐? 이것이 다 텍스트로는 예전에 다 개발했던 것들이거든요. 5.56mm 탄, 2000년대 초반에 6.8mm 탄, 이번에 개발한 게 있었잖아요. 7.62mm 탄을 개발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56mm, 6.8mm 이걸 우리는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이미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회사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위력 문제도 해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5.56mm 기관총이나 7.62mm 기관총을 새로 개발했지만 대량 배치 안 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봐요. 지금 딱 필요한 곳에만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 CTA 탄으로 나오면 총격이 훨씬 가벼워지니까 신뢰성이 좋아지니까 우리 군이 엄청난 규모의 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대량 생산하게 되면 가격도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탄도 더 쌀 거란 말이에요. 총도 싸겠죠. 총의 정밀성이라는 부분에서도 기존 방식보다 여지가 있는 방식이니까 생산 공정이 싸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말이 잠깐 나왔다가 군이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분대 지정사수용 화기 반자동으로 발사하는 7.62mm 탄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런 탄을 6.8mm 탄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장거리 교전 파괴력 거기다 상승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무게나 크기에서 조금만 양보를 하면 그래도 기존보다 훨씬 가벼워지겠죠. 충분한 파괴력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병사는 5.56mm 탄 기관총이나 분대 지정용 화기는 6.8mm 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7.62mm 탄을 쓰든지 6.8mm 탄이 충분하겠죠. 1kg 이상에서도 음속 이상을 유지한다니까 탄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합을 생각하는 게 아닐까. 말씀드렸지만 5.56mm 탄은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는 예지가 있어요. 총도 더 가벼워지고 그래서 그 여지를 조금 남겨서 탄의 위적을 강화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탄도 더 가벼워지고 총도 더 가벼워지고 종합적으로 병사에 전투적이 올라가는 그리고 분대당 6.8mm나 7.62mm로 된 그것도 탄도 내장형 탄으로 되어 있는 지정사수용 지격총이나 기관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기존에 5.56mm보다 위적은 훨씬 쎄면서도 무게는 오히려 가벼워지는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고 제가 봤을 때 하나의 추측은 작년에 재작년에 급하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갑자기 우리 8대 핵심 기술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총기를 개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런 발표를 하던 시점에 결정을 하던 시점에 텍스트로는 자기들은 미국에서 차세대 분대 지원하기 위해서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양쪽이 서로 동인이 맞았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걸 하고 싶다. 우리는 미국의 방향이 아닌 것 같다고 보는데 신기술 그 신기술을 정점까지 끌어올린 회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M16 쓰다가 K2 개발하게 된 이유가 그게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그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사전에 텍스트롱과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롱이 더 이상 이 기술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 팔렸다고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CTA4 40mm를 개발하면서 이거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봤고 그렇다면 우리만 이걸 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되게 고립된 나라가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상업적인 면도 고려가 됐을 거예요. 즉 우리의 연구개발자 군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미래의 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래의 총기가. 즉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미국 너희들 결정단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거 대세가 되지 못해. 이게 대세야. 값도 싸고 더 효과적이고 단순하고 무기도 더 가볍고 전투력은 더 쎄고 이게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우리는 국내 방산업계만 보더라도 커요 시장이. 그렇지만 지금 우리 방산의 위상을 봤을 때는 우리가 먼저 채용해서 그걸 보여주면 다른 나라들 한둘이 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왜? 아까 말씀드린 모든 부분에서 효과적이니까 저렴하고 강하고 가볍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도전이다. 도전이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다. 우리도의 쌓인 경험 그리고 텍스트론과의 어떤 협력관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동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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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